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수면마취 별로 안하고 싶어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성형수술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얘기가 나오죠. 얼마 전에는 홍콩재벌 3세를 알려주신 어떤 분께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보다 또 한참 전에는 코수술을 받던 여학생이 이제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흡입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사망사건 사고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름다운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재구성한 메시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이마를 당기는 성형수술하다가 마취가 잘못되어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중환자실인데 가망이 없다고 해요. 도대체 마취를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 있죠?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마취 자체는 비슷비슷하게 같은 공식을 가지고 하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마취가 안 깨고 심폐소생도 하고 장기도 손상이 다 되고 중환자실에 계시다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 생각을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는 지방이식과 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에 1년 반 정도 페이닥터로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수면 마취를 했었죠. 그때는 전신지방흡입을 했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 깊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하는 건강검진 때 하는 수면내시경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깊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형수술할 때 아무래도 더 깊고 길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깜빡 자고 나서 아 잘 잤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수면에 들었다가 깨어날 때까지 그 과정이 사실 순탄한 사람도 있지만 순탄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고의 잤다가 고의 일어나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꾸 막 일어나고 깨려고 해가지고 엄청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수면마취에서 깨어난다는 게 환자가 곤히 자다가 눈을 번쩍 좀 아픈데 이렇게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니까 환자들이 우워 하면서 헐크처럼 일어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옆에서 잡아야 되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묶어놓거나 마취주사약이 들어가는 그 바늘이 빠질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난리가 나요.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요. 성형수술 시술이라는 게 자꾸 아프게 하잖아요. 아프게 하면 우리가 잠에서 자다가도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면마취 들었다가도 저희가 계속 아프게 하면 자꾸 깨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마취를 더 깊게 약물을 더 많이 넣어서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그 자발적 호흡이 약해져요. 그래서 점점점 숨 쉬는 게 약해지고 우리 몸속에 산소가 점점점 부족해지고 질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잠을 자지 않을 때나 저절로 숨 쉬는 뇌의 행동을 수면마취약이 방해를 해요. 대부분의 성형수술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수술 자체보다 이 마취약들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다만 수면마취약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보조약물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뜻 이론상으로는 더 안전하기는 한데 보조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수면마취약을 적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의사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수면마취약은 호흡은 억제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약을 딱 끊으면 굉장히 빨리 깨거든요. 그 약물에서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사람도 있고 수면마취약은 호흡은 억제하지만 뭔가 수면이 억제돼서 산소포화도가 낮아졌을 때 약을 중단하면 금방 그 수면마취약에서 깨어나는 그런 코스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면마취약 단독으로 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마취의 보조약물들은 호흡 억제 효과는 좀 작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깨워야 되는데 이 보조약물들이 빨리빨리 깨어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보조약물들의 효과 지속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조약물이 꼭 안전한 것이냐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페이닥터를 할 때 보조약말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심정지가 와가지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얼른 환자 싣고 와가지고 이제 간신히 들어가서 심정지 상태로 들어간 거죠. 간신히 심폐소생술에서 환자분이 다시 안전해진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정말 시껍했죠. 즉 환자분께서 느끼는 거는 잤다가 일어나는 거 그것밖에 없겠지만 그 자는 동안에 별일이 다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 계속 평온한 게 아니에요. 뭐 안면 윤곽 수술이라든지 코 수술이라든지 지방 흡입이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수술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평생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수술들이니까 그런 리스크를 한번 감수할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리주란이나 울세라 같은 이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시술들 그런 피부 시술 가지고 수면마취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그렇게 내키지가 않아요. 이거 한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시술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때마다 수면마취한다는 건 리스크가 정말 너무 누적되는 거거든요.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의 환자들한테서 이상이 없죠. 별 탈이 없이 끝나지만 모든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마취과의 선생님이 전담을 해주고 나는 시술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가 별로 없고 아무래도 의사 한 명에서 시술과 마취를 둘 다 컨트롤 하려면 아무래도 집중하는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는 공식에 맞춰서 수면마취를 진행하더라도 환자는 그 공식에 맞춰서 항상 잠을 평온하게 잤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수면마취를 별로 안 해봤다면 모르겠지만 매일 몇 번씩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수면마취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도 제가 있는 이 강남 어딘가에서는 수면마취를 또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대개는 별 탈 없이 했겠지만 매일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고 또 사고들은 꾸준히 생겨왔어요. 앞으로도 생길 거고요. 저만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저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면마취만 빼고 덜 아프기 위해서 정말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마취크림도 하고 신경마취도 하고 얼음도 따라다니고 환자분이 좋아하는 노래도 틀고 이게 다 제가 수면마취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름다크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